리딩마스터 12-2 시작하겠습니다 인그리드 스윙스 인그리드 스윙스 인그리드 스윙스 인허이 알트 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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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전에 니가 뭐라고 읽어놓고 왜 또 다르네 인그리드가 스윙 스윙 그거 뭐지 흔들고 있다 안에 있는 마당 안에 있는 마당 마당을 막 흔들어서 끼고 있단 말이야 힘이 세서 이거 내가 근혜 근혜를 타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마당 집 아래는 마당 동군데 아니 집 아래 인그리드 스윙스 인이 안 아니에요 그래 근데 왜 안에 안에 한 개도 안 들어가요 그녀의 뚫에서 그녀의 뚫에서 그네를 타고 있으면 뚫 밖에서 타고 있냐 뚫 안에서 타고 있냐 근데 왜 인이 왜 들어가요 아니 그래서 그녀의 마당에서 타고 있냐 마당 밖에서 타고 있냐고 인그리드 스윙스 뚫 안에서 지금 뚫 밖에서 갔냐 오케이 계속해서 인그리드 스윙스 스윙스 1 1대 1랑 없어 했다고 오늘은 치료했지 오케이 치료 공부해 오고요 인그리드 스윙스 인그리드 스윙스 계속해서 What swims in water 응 What swims in water What swims in water 응 뭔 소리냐고 네? 뭔 소리냐고 무슨 뜻이냐고요 무슨 뜻이냐고요 어 What swims 물 안에서 응 정답은 불꺼기입니다 What swims in water 오케이 뭐라고요 What swims in water What swims in water What swims in water What swims in water A fish swim in water 스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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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ish swims in water A fish swims in water A fish swims in water 갈수록 이상해져 A fish swims in water A fish swims in water 이것도 무슨 뜻이야 다 물고기가 수용하고 있다 물아에서 응 그래서 A fish 스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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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아 인가가 안고 있다 채워줄라 인가 sits with friends 인가가 안고 있다 채워줄라 fish with his dad Irwin fishes with his dad Irwin fishes with his dad Fishes 위에 있는 ES는 왜 안 붙여 Fishes Fishes Irwin fishes Irwin fishes with his dad 그는 무슨 뜻이야 Irwin이 눈꺼기를 잡고 있다 그의 아버지가 한다 그렇죠 그래서 Irwin fishes Fishes 위에 ES 붙어있는데 Irwin fishes Irwin fishes Fishes with his dad Irwin fishes with his dad 계속 계속 아 아 아 이사벨 아 이사벨 아 아 이사벨 이사벨 and Iris swim to 뭐라 이사벨 앤 아이리스 스윙 트 시! 굿 틀린 뻔했어요 아이리스 앤 이사벨 헤드 펀 에이 그래서 무슨 뜻? 비쇼 아이리스와 이사벨이 재미있게 놀고있습니다 재미있다 이건 비슷하죠 아이리스 앤 이사벨 헤드 펀 그렇지 아이리스 앤 이사벨 헤드 펀 잠시만요 천천히 아임 아임 위 위 더 라이스 오케이 이메아 이메아 위즈 더 레이스 위즈 더 레이스 오케이 아미나 위즈 더 레이스 이메아 이메아 무슨 뜻일까? 아미나가 우승했던 레이스 응 이메아 아미나 위즈 어 레이스 도 레이스겠지 아미나 위즈 더 레이스 틀렸어 아 이즈 아이스 아이스 스윙스 이 이어 풀 오케이 보볼까 봐볼까? 오케이, 눈 뜨실까? 그렇지 오케이, 뭐라고요? 그렇지, 굿 익숙한 먹 교수 익숙한 먹 교수 이니스 이니스 테이크스 어 빅 드링크 이니스 트리크 테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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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빅 드링크 능력으로 쓰실까? 아 저 저 이름 뭐였는지 이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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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너 마시고 있다 아니 정수기 정수기 뭐 수돗도 그런 데 크 에이 이니스가 마시고 있다 크 그니크가 마시고 있다 크 이니스가 뭐 큰 어 뭐 정수기 부른다 이거 마시고 있다 크 그렇습니까 야 오케이 그래서 뭐 이니스 테이크 어 어 어 바늘 좀 알려줬어 봤어 어 빅 드링크 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